제이집랜드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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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안녕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제이집랜드 예배에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이번 주에는 날씨가 되게 많이 왔다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는 추웠다가 또 낮에는 더웠다가 또 밤에는 춥고 하면서 또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됐던 것 같아요. 이럴 때 감기에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몸 조심해야 되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사순절 금식은 힘들진 않나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금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도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다 같이 힘차게 예배 드려볼까요? 그러면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축복이며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김ходит 진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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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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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is is the verse of the month. you trust in him. So, please turn with me to book of Nehemiah chapter 1 verse 4 to 6.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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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eyes open to hear the prayer. your servant is praying before your servant is praying before you day and night for your servants, the people of Israel. Amen.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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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ople of Judah united, united their hearts and worked together for the glory of Go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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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변에 허락하여 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느에미아 3장을 보면 각 성벽을 담당하여 지었던 유다 백성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누가 저기서부터 또 저기까지는 누가 지었다고 설명하는 이 챕터는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성벽을 지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부른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함께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힘들어하거나 아프거나 할 때에도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거나 또는 직접 돕는 것도 함께 일하며 영광 돌리는 방법 중 하나예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서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면 이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서로의 탓만 하면서 자신의 일을 서로에게 미룬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었던 성벽에 다시 금이 가게 되고 결국 그 성벽은 다시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제2주님의 친구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며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우리들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며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해요 우리가 순종으로 겸손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튼튼한 성벽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같이 설교를 기도로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보호자되시며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저희도 이제 반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체들과 함께 일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에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Here's the announcement!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은 두 가지 광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 3월 성경일기표에 따라서 잘 읽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웅적으로 잘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크리스찬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일기표를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예요 벌써 사순절, 렌트에 벌써 4주차에 있어서 4th week, 벌써 총 40일 중에서 반 이상이 지나갔네요 여러분들의 금식 제목을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요 남은 기간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러면 오늘 예배도 주기도 문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보도록 해요 안녕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면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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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